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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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어... 두 팀? 오우... 하나...둘... 어? 언덕잡아 한놈 있네... 세 팀이라고 해야 되나? 세 팀이라고 해야 되나? 모르겠다 2-3 하나, 2-3 둘 아... 대파해줘! 와우 여기 스카가 두 자료가 있는데 픽만 좀 찍어놔주세요 아 지금 차고지 한 놈이 털고서 바로 나갔는데 아 나 밀렸어 1-1동 한 놈 2-3동이 하나 있어요 1-2-1 2-3동이 하나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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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-3동이 하나 있어요 2-3동이 하나 있어요 어? 누구 들어왔니? 아뇨 아무도 자 주위 앞에 있다는 걸 하나 잘랐어요 바쁘니 구상을 주이세요 나 구상 없는데? 구상 있는 사람? 저도 구상 없어요 여기인데 시체가 되게 많고 4개나 있거든요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너 나오지 마라 이거 먹고 있어봐 먹고 있어봐 여기 쓰나 덱퀵 있고요 여기 골목에서 엄청 많아요 여기선 두 스쿼드 죽었어 스칼 하나 내가 먹을게 사이나 들고 있어야겠다 제가 그거 구상 되셨나? 아뇨 구상 안먹었으니 역시 치이 왜 이렇게 다 쌓았네 다른 데 더 있을지도 의심하면 고상도 그래 구상도 구상도 어 아 뚜둘감 네 스쿼드 고장 뭐야 도대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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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에 하나, 2층에 하나. 1층에 둘, 2층에 하나. 1층에 둘, 2층에 둘. 범위 뒤에 하나 있었어 안보인 매틸 저에요 아 놀래라 둘 기절 하나 더 알았어 너도 기절 아직 하나 더 기절 기절 허물 안에 없어요 옆집 내 옆집 나한테 나 있는 집 음 그런거 같은데 거기 말고 내가 말일 2층 꼭 조심 저 사이가 롤러 갈게요 바로 머리비에 있어요 내려오세요 네 오우 루시를 잡았어 여기 피 없는 사람 부상 부상 아까 루시꺼 내가 받아서 내렸어 여기 스칼 스칼 있어? 응 내가 써야겠구만 내가 써야겠구만 얘들 조끼가 없어 얘들 조끼가 다 없어 나 AK 버려 스칼 계단이 시체지? 네 너 아까 죽은데 우리 이동해야된다 네 탱 탱 5탄 좀 주세요 아까 5탄 어디에 있어요? 핑 핑 파란 핑에 백 백 백 육십발? 정도 있어요 어 나 게임 튕겼다 아씨 야 먼저 먹으면 되냐? 에이 님아 매너요 아 그게 매너 아니야? 음 음 종끼가 안 되세요 티로우기 아 배드머들 짜증 나네 그거 어떻게 안 되잖아 얘는 답답하려 답답하려 야 펴 어? 나 뭐야? 나 왜 게임 안들어가죠? 나 죽었어요? 나 왜 안들어가죠? 너 살아있는데? 널 죽여야하는 상황이냐? 설마... 주먹질 하면 되요?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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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디니어 눌렀는데 가끔 안되더라 대기중이에요 오빠 옆에 나랑 루피님이랑 오 들어가진다 들어가진다 파란핑 좀 밥 먹었어요 방금 들었어요? 파란핑 드세요 파란핑 드세요 나 들어가면 핑 없어 안 보여요 파란핑 남아있어요 들어가진다니까 저분 되게 아쉬워했어 파란핑 내가 와서 먹어요 아니요 제가 먹었어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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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50발 바퀴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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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들 이동 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? 루키님 뛰는 춤인데 오빠 뛰는 거 되게 이상해 나 멀쩡한데 뛰는데 왜 아니 수샷 찍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뛰고있나 어떻게 뛰고있나 차라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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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요 팔 붙어서 팔 붙여서 뛰어 아 겁나 웃기네 진짜 디스크에 올려내려야겠다 뭐 괴물같애 이거 스크린샷이 어디 저장되죠? 아 겁나 웃기네 아 겁나 웃기다 오빠 지금 되게 신기하게 뛰고 있어 차소리 차소리 뒷방향 SS쪽인거 마이크 온 온다 온다 일로 온다 고의문 열사 트럭 연기한다 여기 차 연기나요 차 섰어요 차 섰어 창고에 섰어요 창고에 어머 어? 카구팔 소음기다 뒤쪽 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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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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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쪽 저 왼쪽으로 올게요 나 오른쪽이야 제일 오른쪽 나 오른쪽 나 오른쪽 창고 있다고? 창고 밖에 아니 창고 바깥에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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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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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다 킬 컴퓨터 너 기절했어? 응 넌 마너 نہ 손하기가 거는 기za 그 trim 저 피 konst bah 만약pal 사고 중 또 킬 בר 끔 피엘리아 카카오팔 여기 있음 아 거기도 있어요? 누가 갔어요 이미? 여기 AR 소음기랑 AR 보정기 있어요 아 나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아 쫓겨놨어 어 얘네 멋있는 옷 입고 있네 빼서 해봐 여기 7탄 더 있어요 많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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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쫓겨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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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삼뚝 삼뚝 깨짐 한 발 정도는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서구 바람발은 막아주지 못 막아줘요 저거 막아줘요? 막아줘요 삼뚝은 막아줘요 삼뚝은 한방 막아줘요 아니 저거 거의 내구성 다 까졌는데도? 어 방어력이 방어력 자체가 그런거구나 방어력 자체가 1렙은 1이라고 보고 2렙은 2.5라고 보고 뭔소리인지 이해하고 3이라고 보잖아 방어력은 그 내구성 까여도 그대로다 이거지 앞에 차있네 앞에 집에 네토나 밖이다 약집 먹어야 되는데 저거 터진건가 폐차인가? 아닌데? 새차인데? 새차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너무 아픈데 정장 우측에 싸우는데 네 로조 학교 쪽에서 싸 오 차있다 이걸 우리가 스틸해서 가면 되겠는데 네 오 기륜이 꽉 찼는데요 조금만 빨리 가져와요 네 네네네 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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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부상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참음 근데 드리니까 제가 많이 있는데 좀 드릴까요? 도핑은 있어요 넉넉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데 저 세 개 남았어요 어 하나도 없어요 아 없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신통자 밖에 없으세요 오케이 구상 하나 드릴게요 아 하나 있어요 구상 하나 있어요 저 키트 하나 있어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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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난 옆으로 누웠다 저건 완전히 뒤집어진 거고 어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업데이트 되고서 너무 어려워졌어 운전이 어 엄청 미끄러지지 않아요 되게 어 오토 방 오토 방 오토 방 뭐야 왜 서 왜 서 한 명만 섰어 한 명만 아 와 오토바이 타고 간다 아니야 아니야 다리 있어 계단에 있어 스탑 알아라 알아라 저 여기서 밖에 차가 기절 나무 뒤 기절이요 킬 아 나무 뒤에 꺼 나무 뒤에 꺼 어 저 삼토바이 타고 가야 될 거 같은데 뭐지 분명히 내리는 거 봤는데 하나 어 저기 차도 있다 차 차도 있어 저기 다시야 그니까 한 명은 내렸는데 한 명은 타고 갔어요 구상이다 뭐 크으 호잇 잠토바이 아 다시야 저거 기름이 있으려나 이거 날라야 될 거 같은데요 어 운당 속상으로 딱 들어갔어요 다 싸운다 저 왼쪽으로 비행기에 싸운 것 같아요 아 찍겠습니다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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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어 네 아 오 제발 뒤에도 있어 앞에 나무에도 하나 있고 오 기절 앞에 나무에도 있어요 아우 다 막았는데 어 폭 맞았다 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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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필리님 오실 수 있으려나 오토바이 가지고 갔다 올게요 아니 아니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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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요 가요 그냥 가라고 아니야 왜 왜 널 레벌이 없네 살리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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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구상 없어요 아니 시체도 먹으면 되지 네네 잡았으니까 시체에 구상 하나 있네 쥬야 구상 하나 줄게 네 구상 하나 떨궜어 뒤에 뒤에 철설해 아 너무 아파 아 야 템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좀 드릴게요 출발할 뻔 제가 좀 드릴게요 가서 어 언젠다 언젠다 출발해야 돼요 먼저 가 나 버려 어 아 자리가 애매한데 이거 쉘이 형이 희생하고 그냥 엉망할 수 있는구나 그냥 오우 가사 등장 오우 선으로 올라와줘요 여기 네 오우 개활지네 그냥 오 뭐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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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기절이에요 하나가 왜 두고 아 하나 대피 나이스 나이스 너무 옆으로 가지 마세요 자기장 오토바이 일단 쌩 까고 나 딸 피디 까 저기 자기장에서 뛰어오는 애들 보인다 일단 엎드려서 치료부터 할게요 화장실 엎봇 아 운 좋았다 근데 얘네도 그게 없어요 키트가 없어요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가 없네 하나 어디있지 여기있다 여기 키트 있어요 아 네 아 조끼도 없네 아 배엄방 뭐야 아 배엄방 뭐야 오케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하나 방향 점점 285요 285 저한테 285 옆에 이쪽으로 갔거든요 방향이 아 저 기어다니는 하나있다 한 대 내 옆에 내 옆에 있구나 낀다 아 전원 들어갈게요 네 띠어서 뭐야 총알 왜 잠시 안 돼있어 저 총알 장전이 안 되어있었어요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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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담배 하나 피우고 오겠음 아 얘 수리탄이 아까 기절 안 했구나